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가운데 연말까지는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고점 인식과 또 수요자들의 거래 관망 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세 시장 역시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특히나 입주 물량이 풍부한 경기와 인천 또 부산과 대구 등에서는 전세값 내림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이러한 부동산 하락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한 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재건축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는 요즘에 부동산 시장 좋지 않다 보니까 재건축을 좀 더 늦춰야 된다. 아니면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좀 더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거 대비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문 기사나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하면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는 리모델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 자체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이쪽 관련된 곳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좀 약간 혼란 관련된 걸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번 정권에서는 일단은 지금 뭐 이런 이야기 원래 말씀하셨죠.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완화시키겠다. 부동산 관련돼서 뭐 과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좀 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뭐 그런 정책들 그중에 하나 나왔는데 자, 실제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 보통 100만 가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노후 아파트가 상당한 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한 92년도부터 95년도 정도에서 이제 한 30년 이상이 넘어갔죠. 그런 아파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단지별로 리모델링 사업을 그냥 해야 된다는 단지들이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 아니다. 재건축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팽배하게 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일어나는 단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단 완화를 하겠다 이야기를 나오지만 이 정책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최소한 3, 4년 이상은 걸린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왜냐하면 그 과거 80년대에서 이 80년대 당시 그 아파트 보면 최근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0년 이상은 재건축 추진한다고 했는데 99년도 이후로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80년대 아파트 목동이나 그런 아파트 재건축도 아직 진행 안 한 상태에서 1개 신도시 재건축 완화 관련된 정책들이 바로바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가 나지 않은 시점이다 보인 것도 있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미국 발로 시작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어찌 됐든 우리 한국 경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안으로 해서 대응책으로 해서 금리 인상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하락세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9월달 이후부터 계속 제가 그동안 7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정이다, 대폭락이나 이야기하시면 대폭락까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향세가 지금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경기 하락세 분위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 단지별로 우리가 보면 노후된 단지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속도 빠른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는 용적률이겠죠. 용적률이 좀 낮은 저층 아파트나 용적률을 많이 쓸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용적률 높이 사용한 상태에서는 재건축을 해도 상당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선회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를 말씀 나눴고요. 실제 제가 리모델링이 잘 된다, 안 된다 제가 내피셜으로 말씀드린 건 의미가 없고 실제 리모델링 협회의 자료 기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133곳이 현재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단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이 기준을 보니까 3월 말에 112곳이었는데 불구했지만 8월 5달 만에 18.8%라는 증가폭이 리모델링 추진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 이걸 팩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기 신도시 중에서 물론 분당인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상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일상도시 문촌 16단지 같은 경우에 포스코 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조합 설립 총회를 했습니다. 1월 달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총회를 하고 5월 달에 바로 인간을 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공사 선정까지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속도를 내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지금 강선마을 14단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면요. 강선마을 같은 경우도 문촌 1대2가 속도 나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었죠. 스타트를 끊었고 강선마을 같은 경우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건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일상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시공사 선정과 함께 지금 협상 대상자로 현대 건설까지 선정해서 물론 신도시가 다양하게 5개 신도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천 상동 하나람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도 즉 9월 24일 조합 설립에 의한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바로 본격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써 일상 되면 부천 중동도 그렇고 앞으로 3번이나 그런 것도 속도를 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가장 큰 문제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갈등이 심화되는 게 뭐냐면 재건축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그런 추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아직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을 뜨거나 또는 재건축에 대해서 윤곽이 나온 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물론 정부에서 갑자기 큰 발표를 나와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나 또는 우리가 인화가나 그런 것들을 단축시켜준다 그런 알짜배기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속도가 나고 결과물이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힘이 더 실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평균 용적률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써놨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분석을 해보면요. 목동이나 다른 80년대 아파트 물론 70년대 우리 구간포 같은 경우나 신분포 같은 경우 다 다르겠지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산이 그나마 169%도 좀 낮고요. 그다음에 188%나 평촌이나 3번 중동 같은 경우는 이미 200% 이상을 지금 벌써 용적률에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고층으로 높이 아니면 또 종상향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다고 하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모델링 추진이 좀 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좀 더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절차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재건축에 비해서는 많이 단계가 상략되는 것도 있고요. 실제 추진위가 만들었고 창립총회. 창립총회 한 다음에 인가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가 산 다음에 시공사 같은 경우도 선정하는데 특히 시공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금 아무래도 건설사업 쪽이 상당히 주택사업 쪽이 상당히 좀 더 둔화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 쪽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1군 건설사들이 상당히 시공사 선정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들 보면 시공사들 보면 1군 건설사 플랜카드가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1군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아직 하고 이게 좀 더 판이 커진다고 하면 당연히 2군이나 3군 계속적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건설사들이 많이 지금 돈 되는 시장에 보고 지금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하고 심의 중위까지 하는데 특히 리모델링 모노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특히 수평 같은 경우가 보통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골저나 그런 거 가지고 안전진단을 좀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수직 증측으로 많이 하거나 또는 별동 증측을 해서 따로 또 공간들을 확보하는 지역들을 더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하고 일반 분양까지 하는데 보통 제일 좋은 거는 보통 우리가 재건축의 평균을 내보니까요 재건축 보통 7년에서 8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은 2년, 6개월, 3년 정도로 빠르게 공사를 시작하고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더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장점을 보고 단점을 봐야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사업 추진 단계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상당히 수월하고요. 조합 설립하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B등급이나 C등급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연식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며 리모델링 단지 통과는 안전진단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이나 행위허가는 지역별로 해서 지자체에 관할 기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주착권은 입주하는데 일단은 동의율 같은 경우는 66.7%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건축 대비해서는 낮습니다. 재건축은 한 75%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66.7% 나면 조합 설립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 보면요. 다 당연히 기준 조건이죠. 총회를 했다는 것은 동의율 66.7% 이상을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진 가능 연한도 중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인데 예초에 재건축 1기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0년차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중공 후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기간도 짧을수록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의 한 수제나 그런 부분들이 이익적이어서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위무비율이 있는데 이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위무비율 등의 주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내력벽 철거가 불가하죠. 내력벽 철거가 불가한데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8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해서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거실 넣고 그 다음에 방 넣고 주방 넣는데 요즘에는 통일된 부분이나 드레스 묶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하는데 이런 내력벽 철거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과거의 구조 기본 틀을 갖고 가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중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직중축에 대해서는 지금 1기 신도식이 탄탄하기 때문에 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평중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직중축은 상당히 안전진단도 더욱더 따지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상 같은 경우는 재건축 대비했을 때는 용적률을 많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우리 수직중축 해봤자 3층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재건축 비했을 때는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기 책임 소재 문제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주거비용 증가 그래서 이주나 그런 분들도 봐야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준은 15년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요. 재건축은 30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용적률에서 어차피 3층 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중축 같은 경우는 3층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수평 같은 경우는 최대 15%에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향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B등급이나 C등급이 나올 때 가능하고요. 재건축은 D2등급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오히려 집이 튼튼하면 오히려 수직중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직중층이 수평 같은 경우보다는 수직중층이 좀 더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B등급이 중요하고요. 다만 재건축은 오히려 등급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D등급 2등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과의 한 수제가 리모델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없고 나머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집통을 통해서 올라갈 텐데 아무래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많이 특히 입주 1기신 듯이 거주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됐다 어느 편으로 들어갈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좋다 조각 좋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따져보시고 좀 더 안정적이나 속도 낼 수 있는 것도 따져보시고 또 접근하신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시기 어떻게 보면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보실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분석해 도와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끝번호 775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공항동 혜태아파트 33평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강서구 공항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앞으로의 미래에 가치 어떨까요? 네, 일단은 공항동 한번 좀 알아볼게요. 공항동,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위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한번 분석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호재들이 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혜태아파트라는 명칭이 저는 좀 생소하네요. 일단은 뭐 단지가 크진 않네요. 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연식 한번 볼게요. 자, 연식을 보니깐요. 자, 2000년도 9월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좀 새 아파트네요. 이쪽이 공항동은 제가 예전에 카라파트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은 지역 분석 전에 가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객론을 보이니깐요. 최근 실거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기준은 없고요. 지금요. 인근 지역 한번 가격 대비 봤을 때 비교할 단지가 왼쪽 라인을 봐야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마곡이에요. 마곡이다 보니까 지금 34% 마곡 헬스테이트 15억인데 이걸 같이 동시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근 지역 가격 말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지금 매매가 5억 7천원에서 7억 2천원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작은 평수는 6억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평수는 7억대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7억 대 2개 동 일단 단지가 작다는 것은 저는 구호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무조건 작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가 적다는 것은 향후에 노후가 됐을 때 관련된 관립이나 그런 것들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산 충당금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2000년도지만 향후에 노후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헤트 아파트가 향후에 진짜 향후입니다. 나중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에 상조긴 하지만 나중에 이 지역을 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단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물론 묶어서 길게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고 오히려 향후에 이 지역들 위치에 공항동이나 방화동 방화동 같은 경우는 주택 재건축 써져 있는데 이 지역이 개발을 할 때 빠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항동이나 송정... 이쪽 송정령 남단 공항동이나 위쪽에 방화동일 때는 상당히 노후된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 상당히 이미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맞물렀을 때는 오히려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대신 인근에 인프라가 계속 좋아진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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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우리가 마곡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곡 좀 넓게 봐야 되는데 발산 연구 기준을 봤을 때 만약에 여기 대학병원 대학병원 기준을 했을 때 마곡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자 이 라인 주거 지역 비율보다 일자리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마곡일 때입니다.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일자리가 더욱 더 많고 오히려 주거는 저희가 알게 되면 3만여 명만 거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일자리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일자리 지금 현재도 지금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 대비했을 때 지금 상권도 많이 확대되어 있고 지금 일자리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기업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일자리 수요 대비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인구 흡수율은 상당히 적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인근 지역 둥통종이나 가양동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밑으로 가면 우장산으로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바로 옆에 공항동 일대나 송정리 일대도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상수성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김포공항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포공항 김포공항을 왜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김포공항 이전이나 그런 것들은 진짜 이전이나 나중에 된다고 하면 물론 그때는 완전 상전 벽개처럼 어마어마한 가치가 쫙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더라도 김포공항의 가치를 보면요 일단 공항 근처에 비행기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쪽 지역을 가보면 이쪽 지역에서는 비행기가 시끄럽고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 자체가 이쪽으로 착륙을 하죠. 김포 고천이나 아니면 부천 오정동이나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소음 소리 때문에 또는 신월동 같은 경우도 좀 시끄럽는데 이 밑에는 랜딩기어 내리고 착륙할 때는 이 우측 라인에 소음 가보시면 실제 비행기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주나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인프라 자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뭐 이 구천에 백화점 쇼핑몰 자리잡고 있죠.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도가 지금 현재 9호선 공항철도 5호선이 있죠. 5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김포 골드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 대곡 원시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자 이 소사 대곡 선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자 지하철이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공동역 정도의 지금 커드 역세권이지만 앞으로 또 하나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철 노선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의 핵심 메카 이 선안부의 핵심 지역으로 계속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우측 라인에 대장 신도시나 대장 신도시나 계양 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쇼핑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생활 여건을 이용할 때 서쪽의 청라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쪽 오른쪽 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비했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넓게 봤을 때 숲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호재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혜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성급하게 파시는 것보다는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조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금매 나올 수도 있지만 급한 게 아니면 차라리 어느 정도 갖고 가시되 장기적으로 이 지역 내로 봤을 때는 큰 가치는 없지만 좀 넓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서울의 아파트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갖고 가시는 게 좋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점수는 조금 낮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개발과 또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수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장기적인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2, 4, 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동작구 상도동 상도 브라운스톤 23평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직장이 여의도여서 인근 지역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매수 타이밍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브라운스톤 위치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7호선 장승배기역 이용할 수도 있고요. 상도역도 이용할 수 있는데 초역세권이라고 보이기는 어렵고요.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보면요. 가격 볼게요. 32평 13억 4천 정도에서 살짝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억대인데 저는 그냥 핵심 답만 드릴게요. 답만 드리면 여기도 근무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13억대에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다. 자 여기 가격이 뭐 여기 지역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조금 조금씩 계속 조정이 되거나 또는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일 때는 공격적으로 오히려 개발 호재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역으로 이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지금 상도동 일대 보면 지금 일대만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아파트 싱길루타운이나 이 지역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나마 앞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노랑진 일대죠. 노랑진 일대 노랑진 초등학교 뒤쪽이나 왼쪽으로 해서 이쪽 개발 사업이 하는 지역들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브라우스톡이 하고 여기 아파트 산지 들어간 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자 여기 도와준다고 해서 여기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고 그게 쉽지 않고 차라리 여의도 쪽에 직장 다니신다면 차라리 저는 이 당산이나 영도포 구청 일대 보면요. 아직까지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은 오히려 상도중 좋지 않나요?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더 좋아지는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낮은 가격 13억을 다 집으로 사신다는 거 하지 말고 좀 더 절약을 해가지고 집을 매수하는 거 추천드리고 여의도 쪽에 하면 서쪽 라인을 차라리 좀 더 알아보시면 상당히 좀 더 낫지 않을까 돈도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추천해 드린 지역 영등포와 당산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645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25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등으로 분위기 봐서 보유를 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자 앞으로 이 아파트 가지고 갈 수 있는 보유에 대한 전략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위치 가격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인하대역 이제 수인분당선이네요. 수인분당선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 붙어있고요. 자 일단은 가격보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빠지는 추세로 나와있긴 한데 5억 8천원이 최근에 실거래가 됐고요. 평균 가격은 7억 정도에서 지금 메모리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2016년도 건물이고요. 자 저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 매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실제 이 스카이부 지역이라는게 뭐 지하철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인분당선 여기는 뭐 인기있는 지하철 노선은 아니에요. 자주 다니지도 않고 실제 뭐 인천역을 가거나 밑으로 가서 뭐 안산으로 이용해가지고 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인근 뭐 인천 지하철 1호선이나 1호선 타고서 소홀로 출퇴근 할 수 있는데 있다 보니까 뭐 큰 영향을 두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핵심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핵심지역 이 우측라인에 지금 우리가 보면 GTS 비노선이라는게 어찌됐든지 핵심이죠.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요. 물론 지금 속도가 나지 않고 예산도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는 지금 당장 나지는 않을 테지만 자 이왕이면 이 지금 뭐 인천시청역 인근의 쪽을 좀 보시거나 또는 아니면 차라리 이 주산 일대나 좀 재개발을 하는 지역 인근으로 좀 갈아타시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봤을 땐 거주를 살기 좋겠지만 물론 뭐 편의시설이 있겠지만 상당히 인천에서도 좀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하악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9월달 말씀드리는데 10월, 11월, 12월 딱 계속 지켜보시면 아마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딱 비수기 되면 좀 더 매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할 부분들 양도세 그런 거 계산할 때 다시 생각하시면 지금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접근해서 매도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정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려 있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면서 이 타운하우스의 입지와 호재 그리고 가격까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홍천군 서멘 타운하우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 약 1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자 이 면적 같은 분양 면적 165제곱미터고 실상 면적은 38.01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7개의 집이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7개의 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옵션 다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8월에 중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1억 2,900만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위치를 보면요. 자 남춘천 IC에 나와가지고요. 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70번 지방도를 타고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강천 IC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악 IC에서도 가깝습니다. 오히려 설악 IC 타면 좀 가깝지만 설악 IC는 현재 길이 꼬불꼬불 좀 산을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남춘천 IC나 강천 IC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길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지금 현재 보면요. 춘천 일대 그 다음에 홍천 일대 가평 일대인데 특히 홍천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아마 강원도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 홍천이 어마어마하게 설악산 옆에도 홍천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 옆에도 홍천입니다. 동서로 가장 길게 되어 있는 지역이 홍천인데 바로 서쪽 라인입니다. 이름도 서면이죠. 그래서 서면이기 때문에 자 서쪽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중앙고속도로 이용해서 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서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춘천까지는 한 30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분 이내로 편의시설 쇼핑을 해야 된다면 춘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우리가 녹진 공간 홍천 내에도 많지만 가평 일대도 가깝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에 보면요. 지금 인프라,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워터파크죠. 우리가 보면 대명 비발디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오션몰드가 바로 인근에 차량 10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 어마어마한 캠핑장들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홍천강입니다. 홍천강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 보면 집에서 보면 홍천강이 눈에 펼쳐져 있고요. 홍천강을 중심으로 가깝게 지금 인근에 팔봉산 유원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도 가면요. 지금 수목원 일대도 있지만 왼쪽 사총회도 남인섬이나 청평호, 가평 일대도 가깝게 위치했다는 것. 그래서 관광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 특징을 보면요. 보통 주말에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주말에 카라바이나 글램핑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주말에 뭔가 좀 더 자연 속에서 헤어갈 수 있는 공간 찾으신 분이 있는데 이런 타우나스 같은 경우는 세코나스도 상당히 메리트, 요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근 지역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속도로 잠실 기준으로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이내 물론 차가 정체가 되는 주말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요. 평소 같은 경우는 잠실에서 남춘천 아저씨 통해서 간다고 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동쪽에 있는 분들은 1시간 이내에 가까운 곳에 고속도로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지에 같이 넘어가면요. 이 널미제 터널이 2023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서멸동망리까지 널미제 터널이 있는데 이 노란색 길을 보면요. 현재 설악안시에서 나와서 만약에 이쪽 서면에 가려고 하면요. 길을 가면 여기서 산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개통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가가 오르겠죠. 토지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짧게 되고 지금 23년도 착공 예정이 홍천에서는 하나의 큰 국책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널미제 터널이 착공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통된다면 당연히 인근 홍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더욱더 시간 단축 한 15분에 20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겁니다. 홍천은 용민간 철도 2031년도 개통 예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가장 큰 사업 중 바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철도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자체들이 철도망이 되는데 홍천군은 예외적으로 철도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이 철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용문에서 끌어와서 홍천역까지 연결된 34km 구간이 홍천은 용민간 철도 노선이 개통된다면 차량은 이용하지 않고도 가깝게 인근에 홍천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가 2022년도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도 빠르게 신설된다면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강원도 일대의 교통 인프라 과거에는 우리가 강원도 가면 눈 오면 막히고 못 가고 또 그런 분들 여름에 비가 반해서 못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제는 길도 잘 나와 있지만 철도망도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상당히 서울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경기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생활권에 가까워진다.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2022년도 8회에 중공이 완료가 됐고요. 실제 보면 경량 철 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샌드위치 판넬로 된 게 아니고 경량 철 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잔디까지 펼쳐져 있고요. 7개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샘플하우스만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샘플하우스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인근의 도로나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 기본적으로 한 대는 무조건 공간 확보가 되고요. 옆으로 또 도로 되면 두 대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가봤는데요. 이 집 거실 같은 경우나 주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4인 가족이 여기서 생활 거주를 하지는 않겠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복층 같은 경우도 제 키에 충분히 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층하면 보통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제 성인 남자가 서 있을 때도 전혀 고개 숙이지 않아 될 정도의 높은 층고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썬룸 되어 있고 앞에 잔디가 있기 때문에 썬룸 앞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아니면 옆에 지금 옆에 데크가 있는 데크에서 팔아서 끼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연출해보면 생각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7개의 세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전해드렸습니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이와 함께 또 수익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석이조의 투자 정보 지금 이 타운하우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셔서 투자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만나볼 텐데요.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도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네, 이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전 면적 13.37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6.13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자, 총 4층 중에 1층입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이 가장 좋은 로열 층이죠. 1층에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이 바로 노후 건축물입니다.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85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지부터 그럼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네, 입지랑 지금 다 풀어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입지 보면 시민공원역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고 실제 시민공원 내리면 바로 앞에 하나에서 짓는 주상복과 포레나 건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여 지어져 있고요. 그 안에 시지부이나 다양한 건물이 들어오고 그 바로 옆에 주안동 상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공원역 도보 2분 거리가 말씀드렸는데 지하철 노선 하나만 이용을 하면요. 인천 지하철, 인천 지하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인천시청역을 GTSB 노선이 들어온 향후에 그런 노선입니다. 그리고 위로 한정관장을 받으면요. 1호선이죠. 1호선 국철, 주안령을 통해서 급행열차 이용한다면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쪽으로 가면요. 문항화 시통에서 제2경영속도를 통하면 소화 쪽으로 빠지면 강남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는 제2경영속도가 판교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분당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의 중심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오래된 건물에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이거죠. 향후에 헌집이 새집이 되거나 또는 내가 향후에 가치가 있는 자산은 대바뀔 수 있는 것들을 투자 포인트 잡으실 텐데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주안 11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안 11구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만 100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들어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근에 학군도 잘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 아파트 가보면 학교가 좀 초등학교가 멀고 중학교가 멀어서 이사를 고민하시는 그런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100년 이상 된 학교들도 있을 정도로 오래된,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안 일대에 전통 있는 학교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학교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쪽 라인에 이내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권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주상복합으로 이미 건물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주안 11구역 내에 도보 2분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비 개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내, 주안 14구역 내에 재정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실제 보면요. 색깔, 푸른색의 색깔, 어떤 건설사인지 지금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의 느낌, 이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고층으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역 가보신 분들 과거의 주안을 생각하실 분들은 약간 노후고도가 있고 오래된 지역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지역이 바로 주안 일대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 크레인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에서 나가자마자 크레인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GTS 비노소가 2020년 착공 예정인데 착공 예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착공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GTS 비노소 언젠가는 해야 되고 이미 진행을 하지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년이나 예산이 좀 더 심해되고 우리가 보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속도가 나겠죠. 그래서 GTS 비노소 노선에 인천시청역 바로 왼쪽 라인에 바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천시청역에 한숨센터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역이 어떻게 보면 인천에 인천에 우리가 보면 핵심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 우리가 보면 고속터미널이나 마포의 공덕역이나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인천시청역에 한숨센터 건립이 된다면 교통의 핵심지역을 바뀐다고 하면 편의시설이나 생활 인프라 더욱 더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천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어찌됐든 다 신안산선에 걸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시흥 매아지구 쪽에 매아 연장선이 있고요. 매아하고 두 번째는 광명역입니다. 광명역으로 연결돼서 시흥광명선이 들어오는 게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는 신독산역까지 연결돼서 독산역 연장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이 어찌됐든 신안산선 연장이 추진되는 게 있고요. 위쪽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금 고향일대로 연결되는 것 관련돼서 고향일대 일산지역에 인천지하철 2호선 수위에 대해 볼 수 있는 집값이 조금 조금 올랐다는 기사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204군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외외가 하는 것과 함께 가격까지 같이 풀어드릴 텐데요. 1985년도 중국이 완료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가 과거 영로포 일대 상가들, 기계상가나 노후된 상가들 있을 텐데 그 모습 그대로 같습니다. 80년대 영로포의 상가들, 그 모습들이 그대로 여기에 실현되어 있고요.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겉에 보면 옛날 건물 보이죠? 뒷면까지는 제가 갖고 보지 않았지만 뒷면 사진을 보면요. 뒷면은 벽들 다 떨어져 있습니다. 벽이 다 떨어져 있고요. 지금 콘크리트가 보일 정도로 상당히 노후도 연식이 있는 부분인데 바로 옆에는 주상복합, CGV도 들어온다는 주상복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 내 위치였다는 것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북도 사진을 보면 정말 옛날 모습과 옛날 화장실이죠. 이런 노후 건축물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이고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호수가 좀 더 넓은 호수 같은 경우는 2억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대지 지분은 좀 더 많겠죠. 그리고 임대가는 월 12만원씩은 받고 있습니다. 월 12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한 4천만원 정도 보수적을 잡는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4천만원의 노후 건축물을 투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동산 시기 때는 상업용 오피스나 또는 주거용이 아닌 다른 오피스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또 1대 상당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이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호재가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지역 안에서 정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상가 소개해드렸고요. 그 변화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지자 대출 부담이 적은 저가 위주로 거래가 일어난 건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또 투자에 대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시그널 잘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 참여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토마토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